눈이 포실거리고 오는 날아침 아내가 가방 꼬리는 남편 앞에 앉는다. 물줄줄 흘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알아서 하신다고 해놓고 머리에 물줄줄 흘리고 나오시더라. 그게 내가 알아서 하는거야. 그게 감기 걸릴테니까요. 감기도 내가 걸릴테니까 걱정 마시게. 다 하시고서는 옷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갈아입으신 옷은 비닐에 다시 세워넣든 거기다 다시 넣으시고 할말만은 아내와 들을만 없는 남편. 읍내 목욕탕에 갈 때마다 이런다. 떼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으세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안해요. 다른 가시들이 저만 이렇게 하지. 너 7살 애가 아닌데 왜 그렇게 작은 잔술이야 이제. 다 알아서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딱 끝. 목욕하고 옷 갈아입을 하던 아내와 상관없다는 남편의 입씨름은 일단 강제 종료.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부삭, 집게, 도르래, 갈고리. 집게 그니까 참 오래되기는 했다. 그때 집게도 두개 사니까. 그리고 맛있는거 하나. 맛있는거 먹고 죽든 안 먹고 죽든 다 죽는거야. 애들도 아니고 간식을 인하여 간식하네. 구입물품 목록을 정리하다 2차전이 시작됐다. 맛있겠다. 사지마. 마가렛. 사지마. 마가렛이 없다. 그 영어를 써. 우리말이 좋은말이 세계 최고의 언어가 있는데. 아주 그래서 과자는 더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잘 드시던데. 이름 좀 좋은걸로 사줘. 있으면 사줘. 좋은게 없으면 안사줘. 다 이름이 다 그러는데. 사 먹지마. 이름이 안좋은거야. 그래도. 나가라. 알았어요. 안사면 뒤집어. 안사면 돼. 안사면 돼. 내가 사놓고 그러면 드시기는 잘 드시더라. 뭐. 이가 시끄러다고. 그건 이가 시끄러할 때만 먹는거야.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때 가서. 하나만. 했는게 봐. 그러니까. 여러개 살것도 뭐 있어. 그 안개 좀. 그 대신 마가렛. 딴 나만 사줘. 응. 마가렛. 응. 어쩔 때는 진짜 너무 유치해 마가렛. 이상한걸로 싸우게 하고. 에이. 나이들면 어려진다더니. 진짜. 그 유치한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지 뭐. 조금은 유치하거든요. 우리 싸우는거 보면. 막 이상하게 그런걸로만. 딴 부부들은 그런걸로 안 싸워. 우리만 싸우지. 간식 안 먹으니까 안 싸우겠지. 더 먹어. 그래도 안 싸워. 그런걸로는. 좀 심각한걸로 싸우는데. 뭐가 심각한걸로. 먹는걸로. 그런걸로. 어쩔 때는 그래줘. 우리 아이들. 과자이름 영어인게. 아내 탓도 아니건만. 남편은 가끔. 초등학생 사내아이가. 짝꿍을 괴롭히듯. 억지를 쓰고 난다. 눈오면 따뜻한 날. 거지들이 목욕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네하고 나하고 목욕하네. 가시지. 가자 가자. 자네꺼 좋은거네. 네 당신꺼. 당신꺼. 아니야. 자네꺼야. 자네가 끼면 자네꺼 주면. 몇개 어디있어. 미안해. 괜찮아. 안 미안해. 미안해. 읍내 나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선. 거의 2시간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 특히 이렇게 눈오는 날엔. 정말 대모험이다 다름없다. 중무장을 한 부부가 손을 잡고. 눈길을 내려간다. 때가. 때가 웃겠다. 석달 만에. 이제 국수대 나오는거지. 나는 국수대 들라고. 당신은. 나는 때가 안나와. 당신은 국수대가 아니라. 칼국수대가. 아니. 아니. 자네가 오해하고 있는거야. 원래. 때가 없잖아. 그렇지. 자네만 때가 있는게 아니라. 그것도 자네는. 때를 문지르는게 아니라. 껍질을 벗기는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이 벗기면 안돼.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 구두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발자국.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눈 내리는 산중을 뒤로 안채 걸어간다. 라라라라. 디라발자국. 석달 만에 떼 빼고 나선 길. 아내가 엉뚱한 잔소리를 한다. 이왕이면 여기 지나다니는 아줌마들한테 예쁘게 봐. 알았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시내를 걷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 남편이 큰망을 먹은 모양이다. 아내가 가게로 들어간다. 영어 이름 때문에 싫다던 과자를 사주기로 한 것이다. 마가렛게 있나요? 아, 있어요. 심지어 한 상자를 집는 아내에게. 하나 더 지불하며 손심을 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아내 마음도 눈녹듯 다 풀렸다. 집 앞 비탈길을 노르는 부부. 읍내를 다녀오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이 걸린다.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흔들린다. 모처럼 느긋하게 흘려보낸 하루다. 아내는 독서가 취미다. 산골로 시집올 때 다른 건 다 놓고 왔지만 독서 습관만은 버리고 오지 못했다. 난 나물 갖고 놀자. 남편이 앉은 채 긴 나무 막대기를 목 뒤에 대고 양손을 걸친다. 이렇게 아내가 책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혼자 노는 수밖에. 남편이 오른팔과 왼팔을 번갈아 울린다. 그가 실내 운동용으로 고안한 스트레칭이다. 저거 토끼실하고 일하면 좀 몸이 뿌듯하니까 이걸 몸 푸는 거야. 해질 무렵 산골 외딴 집은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다. TV 같은 건 안 보세요? 북쪽 사람들이 인민군이 총을 쐈지 나한테. 그래갖고 한 90발 쏜 총소리를 정면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고막이 그때 진짜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데 계속 환청이 들려갖고 시끄러운 소리는 무조건 듣기 싫어했지. 한참이나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아내는 아직 독서 삼매경이다. 눈길 한 번 안 주는 아내에게 괜히 심술이 난 영광씨. 저 사람 뭐 저 나이에도 책보고 휘닥거리는 거야. 저 듣고 있어요. 아 자네 들었어요? 난 안 듣는 줄 알고 이야기했더니 듣고 계셨구나. 아 참 참. 저 사람은 저 나이에도 책보고 휘닥거린다니까 나 이해가 안 가. 세상 다 살았는데 뭐가 그 책 속에서 그 우습다고 휘닥거리고 그래? 에이구 웃을 게 그렇게 없나. 자기가 팔이 아픈 나무 주물러 달라면서 나는 절대 안 주물러 주지. 에이구 전 나무하거나 씨름해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주방으로 쓰는 역방으로 간다. 결국 아내가 졌다. 현실로 돌아온 안자씨. 오늘 사온 과자를 내놓는다.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애들처럼. 이것이 그려져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 네. 난 더 나이 들어도 먹을래. 난 더 나이 들어도 먹을래. 맛만 볼려고 그래 이거 하나. 쓴 지 낫지? 응. 그냥 그러네. 저의 제가 그걸 사달라고 그러면. 그래 꽃순아 나도 먹으니까 한 봉지 사줄게. 그러셨으면 제가 정말 안 섭섭했어요. 근데 정말 저 그때 섭섭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를 주먹만한 걸 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에서 뭐 하냐. 응? 뭐 어디 쓰려고. 아니 말인즉슨. 그렇다는 거지요. 여기 아까 수북이 있었거든요. 내가 먹어본 거예요 그게. 아껴 먹는 사람이 손해다. 아 맛있다. 아무려면 어떠랴. 맛있으니 됐다. 남편이 얼음팔처럼 긴 통나무들을 꺼낸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녁댈감을 준비하는 영광씨. 조금 전 온도계를 보니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한 번 더 떼둬야 방아농기가 새벽까지 갈 것이다. 남편이 도키로 펜 장작들을 수레에 싣는다. 남편이 외발 수레를 밀며 간다. 그는 자신이 나무꾼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나름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지켜온 아궁이. 북방식 아궁이를 다루는 데는 이만한 전문가도 없다. 스스로 연구에 이름 붙인 불때기 방법도 있다. 사다리 공법이라고 내가 연구한 불 떼는 방법이야. 난로, 난로처럼 불 떼는 공법이야. 사다리 공법이라고. 내가 오래 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이 어디에 걸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사다리 공법을 불 때문에. 100년 전 화전민이 지어 살던 집을 빌려 사는 영광씨.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을 지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낡은 집이 불편하진 않을까. 나는 우리가 이게 그냥 생활일 뿐이지 불편하다 편하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내가 불 떼고 살고 나무하고 이게 그냥 내 생활이니까. 또 살아가는 거고 그 이상도 없지 나한테는. 나무를 열고 나오는 남편. 공기의 존재를 고민하지 않듯 그에겐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내가 나무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온다. 남편 옆으로 온 아내가 나란히 서서 안다를 올려다본다. 우와 이쁘다. 이 우리 단윈골에 단윈골에 겨울에 멋진 그림이다. 이렇게 멋진 그림이 돼 있어. 이거 이 앙상한 가지 저 사이에 이렇게 비친 달과라. 그런데 당신은 언제 저렇게 딱 잘라놓으셨어요 이쁘게? 아니 아까 아침에 나와서 그림 그려놨지 뭐. 이쁘다. 딱 반이네. 반다리라. 그런데 반보다 조금 더 큰가? 조금 더 크다. 이 밑에 엉치 쪽이 조금 불가하고 위에는 그냥 가는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그림 같은 광경. 부부가 나무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부부는 매일 이렇게 자연을 누리는 호사를 한다. 처마 밑에는 불이 켜져 있고 부부가 잠 잘 준비를 한다. 내일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돼요 새벽에 불 때실 때. 알았어 알았어. 빨간 이불. 너무 예쁘다. 빨간 이불. 아내가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남편 잠자리를 챙겨주던 아내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모양이다. 새벽도 챙겨주실 거죠? 나 잘 거야 나 안 들려. 불은 당신이 끄세요. 알았어. 전 못 끄요.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불 내가 끌게. 짠. 짠. 부부는 오늘 밤 잠들 때까지 세뱃돈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기온이 뚝 떨어졌다. 아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 하는 우물가 주변도 꽁꽁 얼어붙었다. 남편이 삽으로 모래를 파와서 얼어붙은 길 위에 뿌린다. 마누라가 담임인데 미끄러져갖고 저 사람 얼음에 제일 약하니까 좀 많이 뿌려주게. 모래 뿌려줬어. 조심해 그래도 아직도 미끄러지게 하고 있어. 저기 밟으면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야. 아내가 편지를 쓴다. 부부 사이에는 소생이 없다. 그러나 담임골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소중한 자식들이 있다. 편지 쓰는 거예요. 대전 딸에게. 친딸보다 더 귀한 딸이에요. 우리 두 부부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니. 부부가 만나서 마음으로 낳은 딸이니. 우리 부부의 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사람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는 걸 그녀는 안다. 남편이 그릇에 물을 따라 아내에게 가져다 준다. 목마른데. 물이나 드시고 하세요. 목마른데. 고맙습니다. 참하담임. 어디서 오신 누구시온지. 위양간 다방에 박양이라고 합니다. 어제 왔어요. 제가 추운데 저쪽 다방에서 쫓겨나갖고 이쪽에 왔어요. 제가 성질 좀 안 좋아갖고. 모두가 바쁜 세상살이. 전화를 해도 좋겠지만 안자 씨는 굳이 편지에 마음을 담는다. 오롯이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분홍색 봉투. 봉투 색깔이 예뻐요. 네. 이쁜 딸이라 이쁜 색깔 골랐어요. 제가 이 녀석 마음이 이렇거든요. 보내드리는 분들에 맞춰서 색깔을 한번 제가 골라봤죠.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고. 주황색. 그런 저기. 또 이제 여기에 우리 하느니 했던 건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여기에는 이제 이 편지에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은희한테 이렇게 썼어요. 노란색. 겨운에 써서 모은 편지가 이만큼 붙이는 건 남편 몫이다. 한 두 장 갖고 내려가시라고 그러면 제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겨운에 이렇게 써서 이제 모아놓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내려가셔서 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열쇠. 우아 열쇠통이나 썼네. 한 통에 배달료가 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만 원이요? 네. 춥고요. 그만 두십시오. 내년에 봄에 붙이겠습니다. 내배로 두십시오. 단임골 입구에 있는 가게까지 내려가야 우체통이 있다.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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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부 배랍니다. 남편이 신은 양말의 뒷부분에 구멍이 나 있다. 아.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산 건데. 아니 내가 발바닥에 발바닥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 아이고 보기도 잘 봤네. 난 못 봤는데. 추워서 추워서. 아내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배웅한다. 편지 잘 넣으셨지? 응. 잘 넣었어요. 잠깐 조심하셔야 돼 미끄러지니까. 모자 안 쓰고. 안 추웠을까? 응. 다 오지 마지. 이거 미끄러워. 응. 갔다 올게. 응.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가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의 배꼽 인사 배웅을 받으며 남편이 집을 나선다. 왕복 4시간에 긴 여정이 시작됐다. 뭐지. 아내는 그새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있다. 저희는 여기서 양말을 이렇게 사러 갈 수도 없고 또 양말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특히 겨울 양말은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꿰매드리고 너무 많이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도저히 꿰맬 수도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마지막 한 번 딱 신을 신고 버리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저희 이 산골에서는 또 이것도 또 운치가 있더라고요. 제 양반은 좋아하세요. 이렇게 꿰매. 투박하게 꿰매준 걸. 제 양반이 좋아하면 되니까. 예쁘게 못 꿰매는 아내와 투박한 걸 좋아하는 남편. 이래서 이들이 천생연분인 모양이다. 남편이 도로변을 걷는다. 산 아래 첫 번째 가게에 우체통이 있다. 평소 산책을 즐기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거리다. 여기 지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8km 넘으니까 왕복하면 16km 올라갈 때는 올리막이니까 하루 종일. 난 또 걷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배달부는 아니지만 걷는 겸 와서 편지 붙이고 가지. 남편이 우체통이 걸려있는 가게에 도착한다. 사람들 왕래가 많지 않은 데다 편지 붙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편지 수거가 늦어질까 걱정이다. 남편이 가져온 편지들을 우체통에 넣는다. 배달부의 임무를 끝까지 다하기 위해 가게 주인에게 따로 부탁을 하기로 했다. 오늘은 아직도 늦어요. 혹시 오시면 편지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 부터 넣어놨으니까 좀 꺼내 갖고 가. 그래서 부탁합니다. 돌아서려는데 눈에 띄는 게 있다.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산 뒤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거스름돈을 받는다. 남편이 과자를 챙겨 문을 열고 가게를 나간다. 아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던 바로 그 과자다. 남편이 과자를 가방에 집어넣는다. 편지 대신 마간 힌트가 들어간다. 영어 이름이라서 싫으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또 마누라가 좋아하네 할 수 없이. 나는 싫어하지만 같이 살려니까 싫어도 할 수 없이. 그럭저럭 살아야 될 것 같아. 왕복 16km. 힘이 들만도 한데 준비한 게 있으니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두 분의 집. 아내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낸다. 아내가 내가 다 먹었다고 그래서 오늘 큰 마음먹고 샀지. 거금 주고 샀지. 다 드시긴 다 드셨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먹었으니까 미안해서 하셨어. 근데 거기 있었어? 마침 있더라고. 두 갠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 아줌마 좋았지. 오늘 편지 넣어주고 샀습니다. 며칠에 걸쳐 이어진 과자 논쟁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남편이 베개를 벤 채 방에 누워 있다. 멀리 안 걷다 걸었더니 좀 피곤하긴 하다. 입을 넣고 드릴게. 엄청 뜨거워. 피곤한 남편이 잠시 조는 동안 아내는 곁을 지킨다. 어느날 갑자기 나무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견디기 힘들겠죠 뭐.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 사람들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만 나죠. 함께 산 지 16년. 그러나 아내는 그와 평생을 함께 보낸 것 같다. 부부에게 서로는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장난스럽게 코를 만지자 남편이 싱긋 웃는다. 산이 당연히 여기 있듯 그도 그녀도 당연히 함께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은 영광씨. 그에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은 선물과 다름없다. 요즘 그의 화두는 단 한 가지. 어르신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제일 뭐예요? 두려운 게... 두려운 게 없어.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점점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어떻게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지 약간 좀 고민이 돼. 이제 우리 마지막 모습이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부부가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마주 보며 노래를 한다. 고추맛고 살굽고 아기 진달래 부부가 있는 오두박 집으로 하얀 쌀박 같은 눈이 폴폴 온다. 자린 동네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